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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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럴 수가 있나! 잘했어! 와! 오빠! 어이! 야 깜짝이야! 오빠 어떻게 넌 오빠! 야 지금 운경이 아웃됐어? 어떻게 그게 누군지 알아? 김수로 선생님! 진짜로! 어떻게 오빠 진짜 큰일 났지! 티영이랑 누구야 지금 남자랑! 재수 오빠! 아 야 이거 어떡하냐! 센사람들 틀련나면! 큰일 났네! 어떻게 해야 되지? 작정도 없잖아 이거는! 때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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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툭! 아 여기 있네!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! 잘 지냈습니까! 아 예! 아 예! 아 예! 악수를 해야지! 아 예 형님! 런닝밴에서는 악수 안하는데 형님! 악수하는 순간! 아 예! 아 예! 아 예! 아 예! 야! 야! 아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? 야 우리도 종국이 있을 때 그랬어! 아니 형님! 아니 우리 종국이 있을 때 그랬다고! 뭐라 뭐라! 형님 눈빛이 왜 이렇게 풀리셨어요 형님! 아니! 아니 형님! 아! 내가 뜬 4개 때 지금! 어쩔 수 없어! 이걸로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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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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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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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! 오오오! 시마! 지금 내가 옛날게 했잖아! 우리! 야 안전히! 야 우리 갔는데! 뭐라 오빠! 뭐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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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. 내가 이겼어. 지효야. 지효야 여기 있어. 지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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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야 빨리 주자야 돼. 오빠 이거 안 해. 잠깐만. 지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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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지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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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이겼어. 지효야 대단하죠. 형 당연하게 별개로다. 맛있다. 그렇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다음 게임 우리가 또 이겨야죠. 영국보 파이팅! 나 지금 저쪽에서 완전 공복에 적됐거든? 내가 육상부에서 넘겼다고 내가. 자 일단 우리 송도 스포츠카. 우리 송도 스포츠카. 사랑이네 육상부. 딴 몇 가지. 어디 여기 있네. 우리 노래 한 번 합시다. 사랑이네 육상부. 가요 가요. 가요 가요 가요. 잡아 잡아 잡아. 자자자자자자. 죽어 있네 양국보. 영국이 끝나고 난 뒤로 봐. 이야 약해. 영국이 끝나고 난 뒤를 봐라. 아 아쉬워.